그치만 생각나고 말하니 그때문은 우리 형 씨 이상형도 좀 달라 아, 미스민이? 미스민이? 미스민이, 미스민이, 미스민이 제발, 제발, 근형이, 제발 근형이, 근형이 해주세요 원하시는 분 계세요? 예? 원하시는 분 계세요? 야, 뭐지? 그럼 또 그렇게 없으려고요 야, 너 물질없이 가운데 껴있어, 왜 내가 지금 자꾸 근형입니다 아니, 그게 아니고 노란색이니까 석진이 형하고 해 꿈이 현실로 되나요? 꿈이 현실로 되나요? 이상형, 이상형, 이상형 이상형, 이상형 나 방청객인지 알겠어?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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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나의 차이 많이 나지 않나? 엑스맨이 형 10살, 10살 자, 김종국 씨와 제발, 무근형, 제발 홍근형, 홍근형 홍근형 야, 너 왜 그래, 진짜? 정말요 야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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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별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어이, 냄새 안 나요? 아 뭐 되고 시래야, 이렇게 아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는데? 그거 리얼 업무라임인데? 우리가 이가 가지고 진짜 둘 그냥, 첫판에 그냥 저 방울를 끌어버려 지금 여러분, 커플, 다 됐네요? 나도 지금 발표 안에도 됐네요? 아 됐네요 정확히 오셨습니다 예 아 게? 너 부탁했니 제자체사회? 자꾸 눈에 밟혀. 자꾸 눈에 밟혀. 잘 힘들어 이상해. 전라도 광주시죠? 네 오빠로 광주시죠. 아 또 동양이시네. 아니면 우리 이렇게 같은 차 안에 있는데 동맹을 해줄까요? 얘네를 제일 먼저 떼야 될 수도 있어요. 떼고 오빠. 저 석진 오빠라도 떼고 죽었어요. 아 뭐 해. 축소 죽겠다. 죽고 그러진 않지? 아 우리는 뭐. 괜찮아요. 너 물어볼게. 우리는 없다고 생각해. 그냥 그냥 그냥. 그냥 범죽이 왜요? 그냥 범죽이 왜요? 진검정색? 너네 왜 저라고 생각해. 이렇게 슬쩍 그러다니 머리만 있는 것 같아. 이렇게 못 봤다고 나를. 아니 왜 그렇게 쳐다봐요 나를. 너네 그런다고 삼길 수 있을 것 같아. 왜 그러지. 안돼 안 어울려. 내가 보기엔 정말 안 어울려. 왜요? 왜요? 야 근형이 왜요? 오늘 게임하면서 봤을 때. 저희가 직판했죠. 근형이 진짜 보통 아니야 보통 아니야. 왜 이러지? 왜 이러지? 왜 이러지? 아 낙지하고 싶다. 낙지하고 싶다. 낙지하고 싶다. 낙지하고 싶다. 별로 안 해봤어. 늘어났다. 또 그런 나이다. 29이네요 근데. 네. 하루만 네 방에 침대가 되고 싶었다. 네. 지금 하루만 네 방에 침대가 되고 싶다. 사람들이 다 기고 왔어. 제가 제 모습을 보면 오글거리는 거예요. 그때는 왜 이렇게 당당하지? 윙크다고 그래. 쉽게 이렇게 하는 거지 뭐. 얘도 옛날에 이 작은 놀이 윙크 많냐고 그랬어. 난 윙크를 못 했어. 안경을 써놨어 있어가지고. 난 윙크를 못 했어. 난 윙크를 못 했어. 난 윙크를 못 했어. 저는 안 와요. 저는 안 와요. 미스문. 네? 참 마음씨가 고운하이야. 윙크를 해줘야 되는데요. 야 윤활아 너도 들었지? 네. 들었어요. 전 안되다 지금. 전 안되는데. 왜 이럴 거예요. 언제도 이상 선교가. 네. 망설이지 마요. 안녕하세요. 하하하하. 다 버리는 게 없다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여기 살짝 분위기가 화기하네요. 아 그래요? 진짜 오빠 총말려요. 그녀의가 있으니까. 네. 확실히. 이게만 없으면 더 화기해 줄 수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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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을 때 되게 어색한 커플인데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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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어졌는데 우연한 기회에 어떻게 다시 만나. 진짜. 그래서 서로 되게 딴 데 보는 커플인데. 하하하하. 약간 오늘 우리 그런 느낌이야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욕을 오빠라 생각해서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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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.